유상범 국회의원이 외국인 인적정보수집과 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개정안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성명과 외국인 등록번호 등 인적정보체계를 국내기관에서 통일하도록 하고 수사와 과세를 위해 외국인 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유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유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.